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? 당신 덕에 죽으면 최소한 아는 척은 해주겠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? 내가 언제 당신한테 말 되는 애였니? 내가 뭘 해도 난 그냥 말 안 되는 애잖아 늦어서 돌아가 소용없어 나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애란 거 알잖아? 가 엄마하고 아빠한테 오빠하고 결혼하겠다고 말할 거야 그냥 지켜보기만 해 내가 고집하면 엄마 바빠도 어쩔 수 없어 좋아 결혼해 그럼 그 다음은? 네 부모님이 네 고집에 꺾일 거라고? 그런 동안 난? 온갖 더러운 꼴을 당하면서 강희준 남편들 꿈이나 꾸고 있으라고? 내가 오빠 지켜 대체 날 뭘로 지킬 건데? 네가 할 일은 날 지키는 게 아니라 널 지키는 거야 강호 일가에서 살아남는 일 아직도 세상이 전부 다 네 편인 것 같아?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동화 따윈 없어? 철부지 공주놀이 10대 때 끝냈어야지 내가 오빠만 바라보고 사는 게 죄야? 오빠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겠다는 동화 같은 꿈 좀 꾸면 안 돼? 동화를 현실로 만든다잖아 일방적인 건 죄야 네 그 동화 스토리에나 끌어들이지 마 두고 봐 내가 한태호하고 결혼을 하는지 못 하는지